모셔볼게요, 일단. 네네네. 리은우 씨. 음악 주세요. 태가, 태가 남달라. 물에 첫 번째야 에밋데인게. 날 사랑한다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. 임기가 없는 건 다가올 실.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거야. 이젠 내가 너보다 먼저 다가갈 거야.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내가 먼저 하고 말 거야. 서로가 사랑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러고만 있어 왜 하는지도 정말 답답해 와우! 1등이다, 1등이다. 그냥 뼛속까지 백지영 팬이다. 제가 지금 안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저 진짜 대시 데뷔할 때 안무를 추셨어요. 아, 완전 옛날에. 사람들이 다 발라드의 킨인 줄 알고 있는데 원조 댄싱킨이다, 이거를 각인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고마워요.